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없어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질문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원하는 목표를 현재형으로 말하기, 미래형으로 말하기, 데드라인을 정하기 혹은 정하지 않기, 혹은 베기노트, 어포메이션 등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은 없겠지만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보면 원하는 인생을 현실화하고 싶은데 현실화를 위한 너무 많은 방법론들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절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에는 베기노트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베기노트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많습니다. 현실화, 끌어당김을 알고 나서 인생이 변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죠.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의 데드라인을 두고 좋은 결과를 낸 사람도 있고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낸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자님께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2년 전의 방법과 1년 전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것들이 맞으니 이걸 따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운동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인스타그래머를 봤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몸 좋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 물어보는 콘텐츠를 만들더라고요. 누구는 일을 일식을 하고 누구는 하루 여섯 끼를 먹습니다. 누구는 사분할 운동을 하고 누구는 삼분할을 해요. 누구는 주 7일 운동을 하고 누구는 주 3일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들 모두 그들만의 방법을 고수하는 과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서로 대조되는 방법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모두 다 몸이 좋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보고 듣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3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를 누리고 있죠. 저는 거의 8년 9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 편집을 공부했고 페이스북 마케팅도 시도했고 블로그도 시도했고 코딩도 배우려고 했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그 뒤 식당에서 수년간 알바를 하고 학생이 되고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8년 9년이 흘렀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한 적은 많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온라인 시대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어요. 물론 이 오랜 시간 동안 매 순간 열정에 불타올랐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중간중간 열정에 불씨가 희미해져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씨가 타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시도와 실패를 거듭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희망해왔던 결과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 간절히 원해왔던 디지털 노마드 세대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거듭 시도와 실패를 반복했던 수많은 방법들이 죽은가에게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제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가져다 준 이 방법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져다 주지 못했겠죠. 즉 온라인에 나와있는 수많은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주체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 방법이 맞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방법론일지라도 설령 그게 백만장자 억만장자들한테 나왔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님께 드리고 싶은 답변은 현실과 테크닉에 대해선 모든간에 질문자님께서 가장 습관화하기 편하게 느껴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시제를 썼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 시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질문자님께서 의구심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는 나에게 맞았던 방법이 언제부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리빌더 분들도 운동 방법을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백일노트, 심상화, 그리고 비전보드 이 세 가지를 가장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도 기계가 아닌지라 이따금씩 이성이 비집고 나올 때에는 모순되게도 이루어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라는 생각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시다 보면 언젠가 질문자님께 꼭 맞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VIP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유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에 질문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